아아 아들셋 아들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할 입니다 2018 사마열할TV 대한민국 선진에 들려 359페이지 방금 3번에 선진신문운동을 미리 해보겠습니다 사마열할T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영상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루어진 일들을 해낼 것인가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는 시민운동이다 시민운동은 본래 1. 체제는 합법운동이고 양가를 본 이익추구가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치실형운동이며 양가를 3번 본권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형운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그동안 권위주의하여 시작하여 급속한 신정을 하면서 양가를 본 사랑나람운동보다 권력 쟁취형의 반정치적 운동이 많았다 그 결과 일부 시민운동에서 시민운동의 정치와 내지 정파와 경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양가를 2번 보통 시민보다는 운동과 내지 정중심의 운동이 많았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양가를 3번에 다수의 소금의 공권적 운동이라기보다는 소수의 대규모 중앙집권적인 운동이 많았다 그리하여 일부 시민운동에서 시민운동의 권력화 현상이 나타났다 예 2018년 대한민국 비록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 비하여 비360페이지 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정치인주화와 시장의 인간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음의 몇가지 방향으로 한강에 더 큰 도약을 해야 할 것이다 양가를 2번에 좀 더 공권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현장에 밀착한 다수의 소금의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양가를 2번에 좀 더 보편적인 공동선이나 사회적 공동관치를 실천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시민적 권익 추구 정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박해라는 공동체적 가치 실현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 양가 판번에 운동 추구 정의 역할도 중요하나 보통 시민의 자발적 창의를 주시느라 자본봉사형 시민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 권두의 앞으로 시민운동의 기초는 시민이 일상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에서 인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배우는 장 공동체적 연대를 느끼고 훈련하는 장 산진민주시민사회로서의 풍경과 가치를 배우는 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양가로 4번에 전국단이 시민운동의 주강시도부의 정책 능력 내지 정책 전문성을 크게 높여야 한다 산진민시민운동의 주요 역할이 되어야 할 시장의 비인간화 결제와 민주주의 권고함이 정보 실패의 축소에 기여하려면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려면 반드시 시민운동과 그 지도부의 정책 전문성은 크게 향상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시민운동이 중심이 되어 국가정책과제에 대한 시민의 합리적 토론을 풀어내고 신축연구하여 361페이지 합리적 정책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운동과 시민운동 지도부와 같이 높은 수준의 정책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사회가 한편으로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통 시민의 국가정책에 대한 신축적 이어 비판적 안복의 수준을 높여 공화주의적 시민의 인식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원하면 시민의 국립선이 무엇인지 공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요약하면 21세기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하나는 앞에다 공정한 이웃사랑과 이웃나는 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이다 더 공감적이고 가치지향적이며 더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시민운동이다 그래야 밑으로부터 공정책의 사랑과 안대를 재창조하는 운동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정책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이다 의사의 시민적 정치문화와 정치의식을 다원주의를 넘어 공화주의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이다 이를 위해서 보통 시민의 국립의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과 비판운동을 높여야 한다 즉 시민의 정책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소위 합리적 우주로부터 벗어나 정책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을 만들어야 한다 성찰적 시민, 공화주의적 시민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운동이 바로 시민정책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이다 그래야 이웃사랑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을 통하여 362페이지 시민운동의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시민정책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을 통하여 시민운동의 상부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두가지를 완성한 것이 선진시민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시민단체가 너무 수폐하고 권력투쟁화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까지 한 번 보도록 남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